특히 이번 주 토요일날은 정말 대단한 게 아침부터 서초동에 지금 이 정권이 이재명 주기, 민당 주기 올해 나고 있는 건 당연히 고물가, 고급립, 고유가 대책에 관심도 없는 거예요. 신경 쓸 여력도 없는 거예요. 모든 걸 이상민은 앞서여서 경찰을 장악하고 한동훈은 앞서여서 검찰을 장악해서 야당 주기, 진안정부 죽이만 하고 토요일날 서초동에 저도 아침 일찍 갔어요. 피켓들이 이겁니다. 이재명 힘내라 피켓도 있고 이재명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이재명이 있고 우리가 이재명이다. 표적수사 중단하라. 이것도 있었고요. 우리가 이재명이다. 검찰 표적수사 중단하라.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사실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비판하는 분들 꽤 있잖아요. 검침고 진영 내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다만 분명한 것은 저는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지지하니까 가서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지지자들은 옹호했지만 비판하는 사람들도 또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 국면에 나서야 돼요. 왜? 정치검찰이 지금 그냥 문재인 주기, 민주당 주기, 이재명 주기를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 검찰만 지금 이게 2018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당시에도 대장동 사건, 변호사의 대납, 성남FC가 다 불거졌고 그때부터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했기 때문에 실제 검경 동원된 인원을 치면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 탈탈탈탈탈탈 탈했습니다.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탈탈탈탈탈했고 다 합치면 국정원까지 동원하면 500명 안팎이 될지도 몰라요. 이재명이 직접 돈을 받았다거나 직접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단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재명을 비판하는 사람들한테도 저희들이 호소드립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검찰을 앞서서 그렇게 특정 정당 내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이준석과 유승민과 나경원을 짓밟는 정치공작을 하고 정당 밖으로는 문재인 주기, 민주당 주기, 그중에서도 이재명 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정치를 이렇게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권한을 그렇게 남용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초대에 갔을 때 평소 이재명 대표의 비판적인 분들도 꽤 많이 나왔어요. 이건 이재명에 대한 호불의 문제가 아니다. 안 된다.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과 정치공작을 분쇄해야 된다. 진짜 저는 그래서 제가 이 피켓 두 개나 갖고 왔어요. 정치검찰 다. 이제 이런 곳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기가 24차 촛불대행기에는 고스란히 연결됐어요. 날도 춥고. 그다음에 여전한 코로나 걱정에. 집 밖에 나오면 물가 폭탄에. 대중교통비도 어차피 들잖아요. 밥이라도 한번 먹어야 되고. 그런데도 연일은 만여 명 정도 모여서 교통신문가 행진했는데 기세가 너무 좋아요. 기운이. 이번에 스티커 붙이는 거. 난방비 폭탄. 이것도 굉장히. 많이 붙이셨어요. 사람들이 제일. 그래서 난방비 폭등에 열받은 사람 다 모여라. 사실 난방비 폭등. 가스 폭등. 교통폭등에. 폭동을 익히고 싶은 생각이에요. 점 하나 붙여서. 폭등에 점 하나만 붙이면 폭동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이 정말 안 좋다. 두 가지 민심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재명만 이렇게 탈탈 터나. 지금 몇 년째. 어제 만난 택시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이재명 대단해요. 몇 년째 터러인데 아무도 안 나오네요. 나는 이재명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터러도 안 나온다. 본인이 보기에도 그렇게 터러면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계좌에서 뭐가 나온다거나. 심지어는 김용정진상에 구속된 그 사람들도 지금 직접적인 범죄진 거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진술 말고는. 그런데 그 진술도 다 막혔어요. 그런데 이번에 검사 한 명이 폭로했죠. 국정원 댓글 수사 때 물론 그 사람도 나쁜 검사였지만 자기한테 안 한 짓까지 자백이라고 요구해서 그러면 불구속하겠다. 자백 안 하면 구속시켰다. 그래서 거부했더니 구속됐잖아요. 그 사람이 폭로했잖아요. 부장검사인데 간부검사인데 나한테까지 이러는데 그때 윤석열이 지시했다잖아요. 지검장님이 이미 증거를 다 꾸며놨으니까 협조하면 불구속이고 자백하면 안 하면 구속이다라고 다 이야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진술 조작을 수시로 쌓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가 최근에 주장하는 태블릿 PC 두 번째 조작설이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확산되는 겁니다. JTBC가 보도한 게 태블릿 PC 온이고 장시호가 임의로 갑자기 제출한 게 태블릿 PC 투인데 최소한 태블릿 PC 투는 윤석열이 한동훈 수사를 했거든요. 담당했거든요. 이건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치도 왔거든요. 그날 책이 수백 골 팔리더라고요. 시민들이 사서 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자. 어떤 주장인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열기가 2월 4일 날 촛불집회 때. 그다음에 2월 5일 날 대구에서 좌우 중도 앞작 윤석열 퇴진 집회 때. 대구가 디비진다. 이후로 4시부터 대구 동성로에서. 정말 많이 모이실 것 같아요. 대구에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했죠. 대구에서. 김건희가 가서 대통령 놀이한 대구에 가서. 바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몰아내야 된다. 대통령 놀이. 그다음에 정적 제거 말고는 하는 일 없는. 대구에 와서 지금 수만 명이 몰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열기로 2월 18일 날 총집 중. 이때 2월에 제 느낌에 50만 명 안팎 모일 것 같아요. 그리고 3월에 날 풀리고. 3월에 2, 3월에 지금 물가하고 전기요금 공공 다 급등하거든요. 오세훈 보세요. 300원 올리는 것도 과도한데. 윤석열이 마구 올리니까. 얼른 400원 올리겠다잖아요. 400원까지 올릴 수 있다. 지하철 버스 요금. 공청회가 다음 달에 있다고 하겠는데. 죽어라는 거예요. 한번 니들 죽어봐라. 끼익소리하지 말고 당해봐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당할 사람들이니까. 계속 올라가요. 아니 인플레에서 기본이 뭔지 아세요? 보수 경작자들이. 모든 나라가 인플레를 겪으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죠. 첫 번째. 금리는 올려요. 금리 올리죠. 경기를 침체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시중 유동성을 환수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공공요금을 동결합니다. 그래야 물가 올라가는 게 잠잠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인플레, 물가, 공공요금도 다 영향을 그치거든요. 그렇네요. 지폐에 잡히고요. 맞아요. 이 기본적인 두 가지 중에 윤석열은 금리는 올렸죠. 아무 대책 없이. 금리 올리면 서민 중산층 금리 고통이 뻔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 그것도 안 세우고 그냥 올린 겁니다. 자, 윤석열이 얼마나 무대책이 이번에 밝혀졌어요. 금리를 한국은행이 또 올렸잖아요. 네. 3%까지 올렸거든요. 0.5%에서. 그래서 3.5%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금리가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시중은행들이 금리 낮췄잖아요. 자, 기준금리가 올라가도 얼마든지 금리는 낮추겠다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은행들이 워낙 수입이 풍부하니까.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중의 모든 금융기관이 금리를 올리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윤석열이 이야기했어요. 어쩔 수 없다. 당해봐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대책도 없이. 그런데 이번에 보셨죠?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5% 올렸는데 시중은행 금리를 낮췄다니까 오히려요. 그것은 얼마든지 기준금리를 올려도 예를 들면 은행들 영업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마진이 남는다면 기준금리보다 조금 더 붙여서 기준금리를 올라갔어도 기준금리는 낮출 수가 있다는 게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해야겠어요. 윤석열이라든지 한동식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가 없다. 거짓말이죠.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3월 달에는 인구의 3% 제가 지금 목표가 인구의 3%가 모이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3% 붙이잖아요. 2월 달에 2%면 100만 명 안팎, 3%면 150만 명 안팎입니다. 그렇네요. 국민 여러분, 이 분노, 이 고통 잘 삭히고 계십시오. 2월 4일 날 그리고 2월 11일 집회는 물가도 너무 힘들고 날도 추우니까 여전한 코로나 걱정 때문에 덜 나오셔도 됩니다, 감히. 유튜브로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 오마이티비에 집회 가면 기본적으로 몇 십만, 몇 백만 원 봐주시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 집회 끝나고 인터뷰했는데 와, 규구단체들이 그 엄청난 스피커 고통이 제가 다시 들어봤는데 생생하게 잡혔더군요. 처음에 잘 안 들릴 정도로. 김상진, 김상진 일단. 윤석열 핑클럽이 오전에는 서초동에 와서 몇 명 대지도 않는데 엄청난 스피커로 막 우리 국민단체들에게 욕을 한다. 저는 그렇게 대놓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경찰에 냅두는 게 너무 황당해요. 그건 현행범이거든요. 남의 집회를 방해하고 그다음에 남의 행사를 방해하고 그다음에 욕을 하는 것은 욕설은 모욕이고 폭행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현행범이에요. 제재하죠. 그런데 시각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너무 커서 그 자체도 폭력이죠. 소음폭력. 그다음에 욕을 해요. 그것도 욕설이 폭행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때린 것만 폭행이 아니라니까 우리 대부분 판례에 폭언이 폭력이에요. 폭행이에요. 폭언이 폭력이다. 폭행이다. 대부분 판례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촛불 집회도 좀 크게, 스피커 더 크게 해가지고. 쟤는 돈도 없고. 또 정말. 그게 돈이 들어가죠. 그런 자들 상대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 인터뷰를 했는데 박정희 기자님이라고. 앞에 한 이분과 막 아 제가 지금 여기 크고 단체들의 스피커 테러 때문에 밖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막 뛰어갔다니까 뛰어가지고 박정희 기자님 전화받는데 숨이 차고 뛰어가지고. 막 이렇게 생생하게 다 들어왔습니다. 호흡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걸 우리 국민들이 겪으면서. 서초동에서 수만 명이. 또 시청 앞에서 수만 명이.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오늘 보니까 어제 오늘 장애투쟁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민주당이 장애투쟁까지 되면 시너지 효과도 발생하는 거죠. 저희는 지금 다른 야당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 장애투쟁하면 함께하거나 아니면 별도로라도 정의당이나 진보당. 좀 더 접근도 나서야 됩니다. 윤석열의 폐합질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국민들이 지금 오중하면 이런 선전물을 만들어서 나오시고. 다 죽겠다고 난리인데. 진짜 정의당이랑 진보당 안 보이잖아요. 옛날에 박근혜 때까지 해도 민주당이 머뭇거리면 정의당, 진보당을 먼저 치고 났고. 어떻게 된 게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호소들입니다. 장애투쟁해 주십시오. 촛불집회 함께해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 촛불집회 나오게 그러시면 따로라도 하십시오. 곳곳에서 했다가 나중에 힘을 합치면 되니까. 2월달에, 3월달에. 그만큼 야당이 국민들의 민심에 목소리를 기울여서 앞장서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늘 11시에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서 저희가 이 기자회견 현장도 여러분께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커피 드셨는데 커피 어떠세요? 이게 오마이 커피죠? 네, 저희가 파놨는데. 진짜 맛있어요. 오마이 커피. 저는 진짜 좋아해요. 커피. 판매하고 있나요? 네, 지금 하고 있고요. 뉴스는 오마이 뉴스. 그다음에 커피는 카페 오마이 뉴스. 제가 한번 정리했습니다. 뉴스는 오마이 뉴스. TV는 오마이 TV. 커피는 오마이 커피 오마이 뉴스. 지금 광고 나가고 있고 정말 맛있고요. 홍차 맛이 나죠. 깔끔하게. 그리고 소규모 TV에는 안징글 TV. 우이종 TV. 양희삼 TV. 인사이트 TV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 설명글에 보면 커피 구입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요. 가서 링크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마이 TV 유튜브 멤버십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 이제 시작했군요. 네, 하고 있고요. 아직 슈퍼챗은 안 하시죠? 슈퍼챗 하고 있죠. 아, 죄송합니다. 매블쇼가 슈퍼챗은 안 하는데 이제 시작한대요. 그래요. 그러면 매블쇼는 슈퍼챗은 전액 사회에 기부한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좋은 일을. 네, 저희도 슈퍼챗 받고 있는데 오늘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아, 저를 응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우리 오마이 TV를 위해서라도 만 원이라도 한번 싸주십시오. 슈퍼챗 사랑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농담한 거고요. 최지훈 교수랑 방송할 때는 제가 계속 농담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안징글 TV로 봐주신 분들 있잖아요. 오마이 TV로 오마주해서. 우리 안징글 TV로 보신 분들이 오마이 TV 와서 슈퍼챗 좀 싸주십시오. 제가 호소드립니다. 지금 현재 언론이 망해버린 이 나라에서 오마이 TV, 오마이 뉴스 보다 더 열심히 강력한 데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의 소리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빨간은 있죠. 그런데 거기는 전통적인 재야 언론이고 유튜브잖아요. 그런데 제도 언론으로 이렇게 촛불 시민들과 민주시민들과 함께해 주는 언론은 사실 한겨레 경향은 그런 역할을 저는 포기했다고 보고요. 이미 국민들이 기대도 안 합니다. 안타깝게. 한겨레 시민들과 경향의 시민들과 일하시는 분들은 한번 궁금해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한경호라는 말을 썼잖아요. 한겨레 경향은 오마이 뉴스에서. 오마이 뉴스와 오마이 TV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지고 있어요. 더 독보적이에요. 제도 언론 중에는. 그렇군요. 예를 들면 우리 서울의 소리나 빨간 아재나 김용민 TV나 제가 자주 가는 박시영 TV나 이런 데는 전통적인 네거시 미디어는 아니잖아요. 제도 언론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는 제도 언론은 되고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영향이 커지고 있어요. 서울의 소리나 곧 있으면 백만 구독자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김호준의 겸손이 힘들다도 백만이 돌파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제도 언론화 되는 건 바람직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민주 정편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제도 언론 중에는 저는 유일하게. 오마이 뉴스 오마이 TV. 그다음에 민중에서 그래 프레시한 정도가. 그러나 정말 국민들 윤석열 좀 꼭 비판해. 그건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나쁜 짓을 날마다 터뜨리니까. 딴 데 언론에서는 또 얘기도 안 하고. 네. 저는 이번에 또 용산진무실에 이재명 부대변인 잘랐잖아요. 네.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무슨 흥막이 있을 겁니다. 흥막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변인이 지금 없거든요. 그렇죠. 대변인 없는데 이재명이 계속 브리핑을 했어요. 부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그건 사실상 대변인으로 이 사람이 온락 교활하게 논평을 내니까 올라갔어요. 그런데 뭔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누군가한테 찍힌 거예요. 윤액관한테 찍혔거나 김근혜한테 찍혔을 겁니다. 뭔가 실수가 있었거나. 뭔가 일이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바로 잘라버린 거예요. 느닷없이 주말에. 대변인하고 부대변인 발표도 없이. 그런 거 보셨어요? 박 기자님도 정치부 여러 번 오랫동안 찍혔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정당에서 대변인하고 부대변인 자를 때는 예를 들면 후임이 있다거나 아니면 대변인인데 부대변인을 고난댕을 시키는 다른 부대변인 없어요. 그런데도 잘라버렸어요.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권은 유심이 있는데 평론가님 말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요? 괴이한 정권입니다. 괴이한 정권이다. 이재명 부대변인. 그런데 윤석열은 밤마다 지금 의원들 불러다가 밤마다 술판이잖아요. 계속 만찬을 곁들여는데 그게 술판이라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남반 폭탄으로 죽어 왔는데 지는 밤마다 술판이고 김건희는 날마다 대통령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사람이 김건희 대통령이나 윤석열의 술판이 주로 누구를 상대로 하냐.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합니다. 의원들을 만드는 거죠. 그건 누구를 김기헌이를 뽑기 위해서 또는 강신협을 띄워주기 위해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권이라는 게. 왜? 보세요. 지금 모든 평론가들의 분석이 일치하잖아요. 나경훈 죽이는데 성공이기 때문에 안철수 죽을 것이다. 다 안철수에 대한 십자포가 시작됩니다. 안철수도 안타깝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하나 자랑할 게 여러분 저기 나경훈이 출마한다고 예상한 평론가들 훨씬 많았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여의도 좋겠습니다. 심지어 정치구단인 정치십단 박지원 정치구단 이재호까지 그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출마 안 하면 그게 또 정치를 할 수 있겠냐 앞으로. 국민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장성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김건희 권력과 강신혁 관계를 잘 아는 변희재 나경훈 전문가에 앉은 걸 출마 못한다고 우리는. 저는 출마 못한다고. 심지어 민주당 경기도 유튜브에 나가서 제가 단언을 했습니다. 네. 출마 못한다. 너무나 많은 비리와 너무나 많은 수사요인. 그다음에 정치검찰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나경훈은 잘 알고 있다. 네. 출마 못한다. 정확하게 단언을 했어요. 저는 맞췄습니다. 장하십니다. 아버지의 설득이 결정적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저는 집안에서 조국 집안처럼 우리 탈면 죽는다. 우려가 나왔을 것이다. 홍준표가 딱 윤석열 편들어주면서 자네 부동산 투기, 집안 문제, 남편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데 겁나지 않겠어요? 김성태, 쌍방울 김성태 아닙니다. 혼수석태의 별명과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 당신이 왜 지난번에 장관 안 했는지 너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암시를 하면서. 청문회 통과 못한다. 그럼 청문회 통과 못하냐. 비리하고 집안 문제 때문이잖아요. 본인 문제, 딸 문제, 아들 문제, 남편 문제, 아버지 문제. 네. 자매 문제. 비리 다 연루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2월 달에 나경원이 저한테 소송 걸어서요. 1심 제가 1억 이겼어요. 2월 달에 제가 항소심이 있어요. 네. 2월 10일 날. 궁금합니다. 그러면 한참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나경원이 폐소한다고 나와 보세요. 나경원 입장에서는 그것도 비리를 14건을 고발해 안진건한테 소송을 걸었는데 1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폐소해봐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법원에서 1심 판결비가 있거든요. 안진건의 문제제기는 다 일리가 있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일단 워낙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게 살아온 데다가 그래서 그걸 홍준표가 수양버지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국민의힘 내부 평가입니다. 제 평가만 아니라. 거기다가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무서운지를 본인이 나경원이 잘하잖아요. 조국을 받고 이준석을 받고 유승민을 받고 이재명을 받잖아요. 그중에 100분의 1만 동원하면 당연히 집안은 초타가 되거든요. 그런 게 작용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와 경쟁할 수는 없죠. 얼른 가셔야죠. 트리트리님이 실시간 후원해 주셨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오드리님도 실시간 후원해 주셨고 오드리신혜선님도 실시간 후원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정경옥님도 실시간 후원해 주셨고 미사송님도 실시간 후원해 주셨습니다. 안진골 소장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실시간 후원해 막 들어왔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오마이티비 오마이 뉴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고 그럼 저희가 이재명 대표 기장의 현장으로 화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티비 오마이 뉴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